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도 하루 만에 25명이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이상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코로나19 오늘의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도 200명대를 기록했죠? 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약 7개월 만인데요.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400명대까지 급증을 했고요. 28일부터 오늘까지 닷새째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거리 두기 효과는 일주일에서 2주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자 확진자 비율이 좀 높거든요.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중하거나 중증이라는 환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는 어제 하루 동안 25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 104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세 자릿수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18일까지만 하더라도 9명으로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늘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의 환자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데요. 최근 고령 환자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학교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어제보다는 학생 18명, 교직원 1명이 더 늘어나서 확진자는 517명입니다.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도 500곳 넘게 추가되면서 8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학교는 상황에 따라 등교를 중단하고 있지만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2학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나가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늘 현장 실습 운영 방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하루에 3번 출근하기 전과 점심시간, 또 퇴근 후에 실습생이 자가진단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하고 또 학교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고요. 또 현장 실습을 나갈 때는 사업장의 밀집도,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학교로 돌아오도록 조치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2단계에서는 실습을 미루거나 축소하도록 권장하고 3단계에서는 실습을 전면 중지합니다.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당분간은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살펴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거의 사상 최대 규모인 556조 원의 규모이더라고요. 정확히는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는데 약 2,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방역과 치료에 900억 원, 그리고 연구개발에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건데요.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자검역심사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역학조사관의 정원도 현재보다 200명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또 증상이 비슷해서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 환자나 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곳이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현재 500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대폭 투자를 늘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데 1,300억 원가량을 편성했습니다. 하루빨리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